두 번째 나이키 오류코드 만들어냈는데 이거 만들기도 진짜 쉽지가 않네요 앞서 보셨던 오류코드처럼 이거 역시도 결제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번호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이 오류코드의 해결 방법을 보면 앞서 보셨던 오류코드처럼 먼저 해봐야 될 게 장바구니 비우는 겁니다 장바구니 비우고 다시 구매를 시도해보면 이거는 장바구니 비워서 해결이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랬을 때 해야 될 거는 설정 들어가서 개인정보보험 및 보안 들어가서 사용기록 및 쿠키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전 리뷰에서 제가 오류코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 나온 김에 98d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서 지금 한 일주일 열흘 가까이 이것만 붙들고 있었거든요 틈날 때마다 리뷰도 많이 밀려 있는데 이거 두제 안 되겠네요 이거 이거 오류코드 만드는데 너무 힘듭니다 시간 오래 걸리고 평소처럼 그냥 리뷰하던 거 하고요 틈날 때 오류코드 만들어보고 그래서 생긴다면 그때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98d 그거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 영상 올리는 게 목표니까 그때까지 틈나는 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 다시 해야 되고요 이전에 구매하려고 했던 신발 다시 담으면 재고가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나거든요 이거 그냥 삭제하고요 다시 구매하려던 상품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뉴우를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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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